2주 넘게 병가로 자리를 비웠던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오늘 또다시 병가를 대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장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는데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더니 병실 문을 잠가 놓은 채 외출한 사실이 취재진에게 단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공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주째 병가로 자리를 비웠던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지난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대전시가 박사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이번 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다시 병가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사장이 입원했다는 병원을 수소문 끝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는지 이름이 지워진 채 1인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문의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니 침대에 이불조차 깔려 있지 않는 등 장기간 환자가 입원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한 상태입니다. 도시공사 노조는 3주째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공기업 사장이 사실상 나이롱 환자 행세를 했다면 명백한 해임 사유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올해만 35일에 유급 병가를 내고 급여를 꼬박꼬박 챙긴 박나밀 사장에게 지급된 연봉은 1억 원에 이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아 hypothes